평범한 하루였던 어느 날, 유명한 가수 손태진은 MBC 녹화 스튜디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화려하고 기대에 찬 MBC 연말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튜디오는 재능 넘치는 아티스트들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손태진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MBC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올해의 가장 큰 음악 축제로 묘사하며 음악적 풍경을 완벽하게 담아낸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음력 설날에 방송될 예정인 이 특별 프로그램은 철저한 계획과 세부 사항에 대한 고려로 잘 준비되었다고 내부자들은 전했습니다. 녹화 스튜디오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차 최고 품질의 공연을 제공하겠다는 MBC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태진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이 중 한 명으로 그의 도착은 새벽이 밝아오면서 녹화 준비를 위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겸손한 태도로 모든 스태프와 인사를 나누며 현장을 돌아보았고 감독을 찾아가 다가오는 공연에 대한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감독은 손태진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칭찬했고 그의 재능과 품질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였습니다. 손태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의상과 메이크업을 마쳤으며 녹화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의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스튜디오는 팬들의 환호로 가득 찼고 그들의 외침은 사랑과 경외심으로 넘쳤습니다. 공연 후 손태진은 팬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방송 시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이미 MBC의 특집 프로그램에서 손태진의 뛰어난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르면 간다 멤버들도 화려한 공연으로 팬들을 즐겁게 했고 그날의 마법을 더했습니다. 흥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태진은 부르면 간다 게임 섹션에서 놀라운 즉석 노래 대결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커버하며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선보인 손태진은 관객들을 즐겁게 하고 그의 재능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석의 노래를 감동적으로 부른 후 그는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며 관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